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선관위, 선관위를 보면 지금 이제 쇼를 한참 하지 않습니까? 전국의 선관위들이 수개표하는 걸 다 지금 쇼를 하네요. 1월 30일 서울시 선관위는 서울시 선관위대로 2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모의개표에서 선관위 관계자의 수검표 실시를 하고 있다. 이게 여러분 수검표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이게 7번으로 표 다 여러분들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위조된 투표지로 가서 다 수검표를 하겠다는 겁니다.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한 이런 표들이 다 만들어진 표라는 이야기입니다. 상당수가. 그거를 수검표 하겠다는 것 같은 일이 2020년 4.15 총선의 재검표장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쇼를 하는 겁니다. 왜 쇼를 하느냐? 수검표 했으니까 이제 부정성 그거는 이야기하지 말라. 그런 거죠. 수검표건 나발이건 간에 너희들이 이야기할 가치가 없는 거죠. 왜 그런가? 이렇게 조작을 했으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조작했는지를 다 일체의 여러분들 제쳐두고라도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완벽하게 부정성거를 해온 겁니다. 이렇게 부정성거를. 이거는 불변의 사실인 거죠. 완전 수검표를 한다 그렇게 쇼를 하더라도 그냥 당신들이 부정성거를 한 거다. 당신들이 부정성거를 어마어마하게 해온 거다. 당신들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도독질 한 거다. 당신들이 도독질을 안 한 적이 없다. 이게 최종 결과물입니다. 너희들이 어디서 도독질을 했는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게 너희들이 만들어서 발표한 후보별 득표 선거 데이터야. 선관위가 만들어서 발표한 데이터가 여기 있다. 너희들이 도독질을 한 거다. 너희들이 도독놈들이다. 이 뭐 세기를 왜 합니까 이런 쓸데없는 짓을. 다시 초등학생 때가 산수로 세는 겁니까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제 날려버려 유명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3구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일에 속구리 파문이 터졌을 때 김시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여러분들 국회의원에 3명이나 5명 의원들이 찾았을 때 그 여러분들 머리 뒤에 대고 선관위 직원들이 외친 거 아닙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전산 프로그램 가동이 한 후보별 득표수 조작과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 날인을 통해서 위조 투표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힘이 나오는 거죠. 위조 투표지를 제조할 수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힘을 가지는 겁니다. 위조 투표지를 제조를 2번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2번도 이 사람들이 위조 투표지 이렇게 투입할 수 있는 겁니다. 3번 사박 5일 사이에 지역 선관위에 보관될 때 위조 투표지를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면 제 날려버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제 날려버려 선관위의 자신만만 보무당당이 왜 나오냐 위조 투표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다 쑤셔 넣을 수 있고 법원이 투표함을 제출해를 하면 투표함 전체를 다 통과를 해버릴 수 있고 필요하면 법원에 이런 보관되어 있는 투표함도 끌어다가 뭡니까 쑤셔 넣을 수 있고 거짓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위조 투표지를 항상 만들어서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껏 뭐죠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전산 조작이 가능한 그 파워도 어디서 나오냐 위조 투표지를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만들어서 투입할 수 있다. 필요하면 사박오일사의 지역선관위에서 보관하고 있는 게 투입할 수 있고 법원이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돼 가지고 필요하면 투표함 제출해라 증거보존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그냥 다 소각하고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채워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다 가능하게. 그래서 국민의힘의 특별위원회에서 늦게 김상훈 위원장 이만희 여러분들 위원 정점식 위원 김용판 위원 유상범 의원 조은희 위원 저복민 의원 이름으로 2주 안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에 대한 방안을 찾아오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3주째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협조 안 하겠다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계속 조작하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이야기가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하든지 간에 이 부정선거 여러분들 수단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위조 투표점을 만들 수 있으면 결과를 얼마나 조작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3510개 은면동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이런 조작을 한 거죠. 이런 조작을 이게 전국입니다. 전국에서 다 조작을 해가지고 3510개 가운데 몇 군데 정도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뭔가 하니까 3구 대통령 선거 전국에서는 동전을 던져가지고 3510개가 곱한 확률의 그런 선거 결과가 나온 겁니다. 3510개까지는 아니겠지만 3500개 정도 되겠죠. 이런 미친 선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힘이 어디서 있는가 하니까 위조 투표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차하면 위조 투표지를 가지고 투표함을 통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마음대로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인쇄나리를 계속하겠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4월 10일 총선 야무지게 조작하겠다는 것. 그러나 아쉽게도 국민의힘이 물렁물렁하기 때문에 관철시킬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미친 나라가 된 겁니다. 나라가. 이게 서울입니다. 425개입니다. 425개.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425개입니다. 서울시의 동의 425개네요. 평균 11.6% 더해주고 사전투표를 10.47%를 빼앗았으니까 대략 여러분들 24% 조작을 한 겁니다. 플러스 12 마이너스 12 두 개 합쳐가지고 24% 3구 대통령 선거에서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항보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앞부분만이라면 여러분들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 위해서 앞부분만 이렇게 한번 떼어봤습니다. 이게 선거입니까? 이런 선거를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결과를 만든 겁니다. 이게 확률이 여러분들 이런 일이 발생할 확률이 동전을 던져가지고 앞면이 등장할 확률이 425개를 던져서 모두 다 앞면이 나올 확률인 겁니다. 여러분 동전을 425개 던져가지고 모두 다 뭡니까?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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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면이 나올 확률을 그게 3구 대통령 선거결과인 겁니다. 이런 짓거리를 한 겁니다. 완전히 국민을 뭡니까? 개, 가재, 붕은 아니면 돼지 여러분들 송충이 정도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없는 겁니다. 이거를 한 겁니다. 이게 김세안과 노정이 여러분들 체제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다 잡아 넣어야 되는 겁니다. 나라를 이렇게 망쳐가지고 이렇게 선거를 도덕질해가지고 권력을 만들고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425개고 여러분들 이게 대구입니다. 대구. 대구는 142개의 동이 있습니다. 대구는 142개의 동이 있는데 142개. 그게 뭡니까? 몇 개를? 세 개? 세 개는? 세 개동 빼고 전부가 다 뭡니까? 풀렸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142개의 동 가운데 세 개의 동 빼고 모두 다 더블당이 다 여러분들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플러스인 겁니다. 이렇게 대구 광역시도 야무지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세 개 정도 나왔네요. 플러스가 아닌 게. 이게 여러분들 뭘 이야기한 겁니까? 동전을 계속 던져가지고 140 여러분들 138개 정도가 모두 다 여러분들 앞면이 나오는 다보탑이 나오는 10원짜리인가 한번 던지면 다보탑이 나올 확률인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부산입니다. 부산. 이게 부산. 부산은 205개 동인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모두 다 조작을 해가지고 더블당을 다 플러스 8.33%. 그 다음에 여기 국민의힘은 마이너스 7.10%. 기타가 마이너스 1.3이니까 얼추 여러분들 얼마 정도 했는가 하니까 8.5 8.5 정도니까 17% 정도 조작을 했네요.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17.5%를 조작을 한 겁니다. 단 한 군데도 여러분들 더블당의 사전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마이너스 값이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장수니까 2분의 1의 205성입니다. 동전을 205개 이름 던져가지고 그 동전이 전부 다 안면이 나올 확률이 선거가 3구 대통령 선거 부산광역시 선거인 겁니다. 그 악함이라는 것은 말과 글로서 다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하고도 선관이 졸립을 해야 됩니까? 그 조직은 없어야 됩니다. 그 조직은 인적 쇄신시키고 연금 박탈하고 범법자들 이름 다 가려가서 감방 쳐넣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서 이름 정확하게 조작했는지는 가설로 이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야무지게 자행한 것은 다 찾아낸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집단입니다. 대한민국 선거의 부정선거는 외부 해킹이 아니고 내부자의 소행입니다. 특정 정당과 야합해 가지고 체제를 전복시키는 데 이름 이바지한 선관위의 핵심 관계자들은 다 이름들 법정 최고형을 때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조투표지 투입에 이런 관여된 사무국장 외의 이름들 모든 사람들은 다 찾아내가 뭡니까? 다 옷 벗겨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한 겁니다. 나는 조작을 했을 방법에 대해서는 가설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찾아내지만 그러나 부정선거가 일어난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인 겁니다. 이거를 윤 대통령이 듣겠다. 그럼 그냥 윤 대통령도 그냥 뭡니까? 그냥 죄인인 겁니다. 절대 그냥 못 갑니다. 윤 대통령도 정신 딱짝 저려야 되는 겁니다. 본인이 그냥 똥바가지 쓰지 말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들이 흐리멍텅 해 가지고 한동훈 이거 듣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대통령 에라이 대통령 해봐 그래 대통령 어떻게 해먹냐 그렇게 양심 불량해 가지고 대통령이 뭐 한 사람이 운 좋아가지고 대통령이 되었으면 지도 대통령이 되고 싶은 말에 천만의 말씀입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 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